여기가 물따라 길따라 물따라 길따라 에레생태마을이라고 하네요 에레생태마을 여기 있네 뭐 쫙쫙쫙 돈지목 아기 아기업계도 처음 들어본다 아기업계도 여기 펼쳐져 있네 여기 그 해안도로 아 해안도로는 아니고 올레길인데 쫙 펼쳐져 있었더라구요 쫙 가니깐 해녀의 집인가 식당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오늘 날씨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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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죽입니다 구름 너무 죽여 다진마늘 잘 죽인다 다진마늘 다진마늘 여름 구워준다 오늘은 체육관 가서 뭐 하셨어요? 요즘에는 침 안맞아요? 응 응 음? 요자가 하루일날 맛이나 안 맛있대 하루일날 맛있나? 응 밥을 왼쪽에 놀아 놨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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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편한 대로 먹을게 엄마가 편한 대로 먹을게 주간부에서 뭐해? 푸른걸만한거 푸른 안들래 응 무슨걸 만들었냐고 거기서 새키라는거 새키라고? 그땐걸 안준다 밥은 뭐 먹었어요? 밥은 뭐 먹었어요? 비빔밥 비빔밥 나와네 계란에 아 비빔밥 맛있어 먹었어요? 응 한 주름 넣고 올게 비빔밥은 해 비빔밥 2시에 병원에 나한테? 나한테요 버스탕 갈건데 응 제주시 갔다야돼 2시에 하다보면 3시 4시 5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가난 다 안좋아 오늘 검사 안해 밥먹은 거고나 검사 못해 내시경 해야 될꺼야 위내시경 해야될건데 밥먹으라 못해 밥먹지 말래 근데 내일 정신까지 밥먹고 물만 먹고 있어야돼 이방은 왜이렇게 덥냐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응 난 별로 덥지 않은지 땀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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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자리에서 선풍다 놓겠다 다 먹었다 냈어 냈어 아 아 더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갓 밖가도 시어네 아 밖가도 시어네 아 더 아 맛있다 아 아 맛있다 아 맛있어 고춧가루